정말 정말 선물을 하나 하고자 해서 제가 합니다. 왜냐하면 여러분들 평소에 잘 접하지 못한 궁중무용을 한번 보여드립니다. 정말 옷이 얼마나 화려하고 그런데 더운지 모릅니다. 그런데 이걸 입고 이렇게 열렬할 우리 연예인단들 한번 더 박수를 크게 한번 해주십니다. 여러분들이 정말 화려한 정말 하간무 한번 보시겠습니다.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. 큰 박수 큰 박수 큰 박수 큰 박수 큰 박수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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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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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